세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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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? 무슨 생각하고 있었죠? 다름이 아니라 다름인 것 같은데요? 아니 너 돈 조금 있지 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적금을 다 넣어버렸어 다시 빼요 그거 빼면 손해야 다음 주에 줄게 다음 주 화요일에 한 3천? 아 별로 뭘 했을지 아니 괜찮을까? 이자에 붙어요? 2배 이자가 2배이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막내를 위해서라면 이자 쳐주지 뭐 장난이고요 형 보내요 진짜 보내줄게요 오케이 보내요 진짜 보내줄게요 오케이 알았어 형이 바로 계좌번에 불러줄게 야 너희네 너무 멋있다